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뭘 그렇게 쪼잔하게 작은 것을 자꾸 따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범죄 행각은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단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주인 변호사가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이상한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적인 문서에서 오탈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 도장에서 지명이나 이름에 오탈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문서에서도 오탈자는 절대 검지인데 매번 하는 선거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지명과 이름 그리고 또 잉크 색깔에서 아주 이상한 특이사항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투표관리관 도장에서 오탈자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오탈자를 많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울시 장안 제1동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장안에서 장의 아자가 정식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점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인주의 범진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은 정해진 인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자에 검증색이 심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산품 규격에 따르는 그런 인주는 저렇게 검증색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구시 등촌동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등촌동에서 등자가 잘려나갔습니다. 동자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범진 현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글자에 검증색이 심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려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바탕색이 무지개빛입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제기하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과 이전의 도장을 만들어 찍고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도장을 안 만들고 이미지 파일로만 도장을 그냥 찍어냈을까? 누가 했길래 장과 점 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경남 동서금동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상, 하, 자, 우 모두 도장이 잘려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시민 차상차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포토샵으로 잘라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홍선창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쇄원본을 만들 때 도장 파일을 삽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구 하원읍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하원읍이 하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역시 번진 현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글자 끝에 검정색이 심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장 테두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오려서 붙인 흔적이 완연합니다. 바탕은 무지갯빛입니다. 달성군이 거의 모두 같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민 이경희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 것은 허접한 스캔으로 스캔하거나 해상도가 낮은 폰카메라로 찍은 것을 포토샵으로 오려붙여서 인쇄한 것 같습니다. 시민 하생세심님은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시민 황현정님은 아마도 중국산 투표관리관 도장인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구시 서구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은 모두 단풍생입니다. 단풍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경우 대부분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짙은 붉은색이 아니라 단풍색입니다. 공상품은 구격품입니다. 투표관리관들이 찍는 그런 직인용 그런 인주는 공상품의 규격품입니다. 이렇게 단풍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단풍색으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인쇄정거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은 그야말로 위조투표지입니다. 직접 날인한 경우 구격품인 인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단풍색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쇄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만군과 창원시 성상군은 독특한 투표관리관 도장을 함께 공유하지만 도장색은 서로 다릅니다. 최상단의 사전, 중간의 지명, 그리고 마지막의 투표관리관, 흔치 않는 투표관리관 도장 디자인입니다. 하만군과 창원시의 성상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곱 번째는 강원도 행성군의 강림면입니다. 그것을 김림면입니다. 이런 실수가 공문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은 인재동으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 사물을 오래한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선거인데 한국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업입니다. 이것은 정량업으로 그렇게 오기가 됐습니다. 열 번째는 경북 안동시 강남동이 감남동으로 된 겁니다. 최명진 씨는 시민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 같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그런 증거물들을 공개하면서 도장을 만든 직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면 이름을 자음 모음 하나씩 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담당자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외국인 특별전형 같은 걸로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을까 해서 조선족 특별취업제도 있는 것 아니겠죠? 선거가 매일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총선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이렇게 지명이라든지 성함이나 이런 부분이 오탈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또 단풍식이 등장한 것은 정말 선거 감정 단계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엉망진창의 세상입니다. 엉망진창.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